좀 있다가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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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무슨 소리 나는지 물어보겠어요. 시작! 게임 그린즈 게임 그린즈 for fun 그래서 A는 A 합쳐서 게임 선생님은 이걸로 보이는데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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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A는 그러다가 그라인즈 그라인즈 이게 그라인즈였어? 그린즈였던 것 같은데 그럼 여과의 소리가 뭐야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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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합치니까 그 다음 O는 O 그래서 U는 O 합쳐서 FUN 그래서 전체가 뭐 다시 읽어보자 게이브 그린즈 for fun 그렇게 뭐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니야 수영장에 물에 빠뜨려 놓은 애처럼 왜 이렇게 멈춘 멈친데 편안하게 읽으면 돼 게이브 그린즈 머뭇머뭇하는 거 되게 안 좋은 거릇이야 빨리 없애야 돼 자신감이 물론 생기면 없어지겠지만 오케이 근데 이거는 그렇게 뭐 정확하게 이걸 게이브 그린즈 for fun 이렇게 읽어도 게이브 그린즈 for fun 읽어도 되고 상관없어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가 뭐였어 게이브 그린즈 for fun 게이브 그린즈 for fun 게이브 그린즈 for fun 오케이 그 다음에 얘 물어보고 합쳐서 물어볼게요 거기도 돼요 이거 Alien 이거 이렇게 물어보고 해볼까요 갈게요 글랜 라 글람마 어 호 게. 게이브 게이브 그래마 어허그 게이브 게이브 그래마 어허그 게이브 a gives grandma a hub ok 그래서 a 와 e 는 a 에 내고 이랬죠 a 합쳐서 k 그 다음에 i 는 e 합쳐서 gives a 는 e 줘 e 그래서 여과의 소리가 grand a 합쳐서 ma 다 합쳐서 grandma u 는 o 그래서 전체가 뭐라고 k 그래서 얘가 뭐였어 k 그 다음 계속해서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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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맞네 얘는 좀 그래서 k 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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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o 빼타 앤 그렉 액트 구피 k k or e 에 에 합쳐서 그레타 그레타 그 다음에 애는 에 에 에는 에 그래서 그레그 그 다음 에 에 크 그래서 합쳐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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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피 그래타 앤 그레그 액트 구피 그래타 앤 그레그 액트 구피 서희야 4분 뒤에 할거야 얘는 뭐였죠 그래타 앤 그레그 액트 구피 그래타 앤 그레그 액트 구피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얘는 얘랑 얘랑 뭐 얘는 아까 했으니까 얘랑 얘랑 얘 물어보면 되겠네 가볼까요 그래타 앤 그레그 액트 구피 오케이 들어보세요 한번 더 듣고 따라 읽을겁니다 오케이 원어민 말로는 잘 안들리나봐요 그럼 이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레이스 앤 구앤 기글 오케이 이거 소리가 선생님이랑 좀 다른거 같아요 잘 보세요 글자를 그레이스 앤 구앤 기글 예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그레이스 앤 구앤 기글 그레이스 앤 구앤 기글 그레이스 그레이스 앤 구앤 기글 그레이스 앤 구앤 기글 그래서 A는 A A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그레이 왜 이 소리는 안내줍니까 그레이 아 구앤 기금물 C는 Q 중에 C 그래서 합쳐서 그레이 그레이스 그 다음에 얘는 우 오 내 엣 합쳐서 윗 권 그 다음에 아이는 이 그래서 이aisse 누구 응 those 아 기글 기글 그래서 전체가 뭐라고 그레이스 앤 그레이스 앤 그레이스 앤 그레이스 앤 그레이스 앤 뭐라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얘는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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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부로 보면 되겠네 개리 부스터 웨건 개리 부스터 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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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A A야 게이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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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얘 리을 되고 Y가 E 돼서 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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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U는 우겠지 펄스야 풀 그럼 얘가 푸 돼야 되면 얘가 우 해야지 풀스 그 다음에 W 우고 A는 에 여기까지 왜 O는 O O O 중에 힘 빠져서 O 그래서 건 다합쳐서 웨건 게리 게리 풀스 웨건 게리 풀스 웨건 그래서 뭐 게리 풀스 웨건 오케이 그래서 10분 동안 다섯개 밖에 못했어요 머뭇거림이 너무 많습니다 알겠습니까 머뭇거림은 없애버리세요 필요 없으니까 어 어 이런거 하지 이따가 어 어 이런거 알겠습니까 오케이 고맙습니다